에반고르기라는 돈이 많은 이틀이 사람이 평생 전 재산을 들여서 모은 악기를 전시하는 곳입니다. 이분은 이 악기를 구입하느라고 전 재산을 다 써서 결국 죽을 때는 무척 가난하게 죽었다고 합니다. 17세기의 구호악기들의 원료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악기박물관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